저희 수지언니 한 번에 수지언니... 엘리베이터 얘기해도 돼요? 제가 같이 집에 갔는데 제가 진짜 때릴 수도 있으니까 얘기해볼게요 제가 퇴근하고 수지언니랑 같이 엘리베이터 하는데 아침 아침 해가지고 먹고 나가지고 이게 수시... 이게 뭐야? 이수씨가 없었어요 근데 수지언니랑 수지언니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디 가든 이게 찢어가지고 근데 진짜로 엘리베이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껴가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아 이거 모르겠다 오, 에이텨언니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예뻐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언니가 멤버들한테 친네레로 유명하잖아요. 언니, 우리 멤버들한테 이게 사랑한다고 말해볼까요? 왜? 표정이 좋죠? 그냥 사랑한다고 해요? 네! 우리 아이들 사랑해! 그리고 언니 지금 이렇게 귀여운 걸 보여주시니까 언니의 특기죠? 치명적으로 머리 쓸어넘기 보여주세요. 제가 앞머리가 있어서 네,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화보 짓네요. 참결해. 언니 그럼 저 갈테니까 수당수당 한번 해주세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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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